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초보 아빠의 육아 도전기를 응원하고 아이의 성장과 그들의 일상은 반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엄마 없는 낯선 환경에서 아이와 아빠는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랐고 밀착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도 아이도 점점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많은 사랑을 받은 가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송일국과 삼둥이 아들들 대한 민국 만세입니다. 하차한 뒤에도 삼둥이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몰랐는데요. 아이 셋을 한 번에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송일국은 육아의 비결로 아내한테 혼나기도 해요. 그냥 삼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험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젖병을 하루종일 닦으면서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일국은 그때 많은 걸 내려놓았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더 너그러워졌고 책임감은 당연히 커졌어요. 최근 아이들 상대의 중범죄 보도가 많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사회 문제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둥이와 함께 송일국 가족 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삼둥이의 엄마이자 송일국의 아내는 판사로 알려져 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집안에 최근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송일국 부부가 현재 따로 산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인데요. 게다가 송일국의 아내는 다시 태어나면 송일국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충격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어쩌다 결과를 하게 된 것인지 최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송일국 가족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일국은 판사인 아내와 2008년 3월 결혼을 합니다. 송일국은 나는 아내와 연애 결혼했는데 다들 정략 결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몽 촬영이 한창이던 2006년 가을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각자 드라마 촬영과 사법고시 3차 준비 등으로 바빠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송일국 아내가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인 2006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약 1년여의 연애기간을 거친 후 200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일국의 아내는 키가 170cm가 넘는 장신인데도 처음 열애설이 나왔을 당시에는 키가 아담하다고 보도되어 지인들을 아연실색해 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본 이들에 의하면 실제 용모가 방송에 잠깐 나왔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슈돌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서로 존댓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송일국의 아내는 완전한 일반인인데다 턴사라는 직업 특성상 함부로 예능에 나오기 어려워 방송에서 거의 볼 수 없고 목소리만 간간히 출연했습니다. 그나마 삼둥이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송일국은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내의 학창시절 성적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송일국은 난 정말 애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전 전교 꼴찌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위 1%였는데 새쌍둥이의 엄마는 나와는 반대로 1%였어요. 그래서 이에 포기코 웬만한 실수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화촉을 밝힌 두 사람은 4년 뒤 새쌍둥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렇게 송일국과 새아들 대한 민국 만세는 2014년 7월부터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엄청난 북민적 인기와 삼둥이 신드롬을 불러왔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배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송일국의 배우 활동이 다소 왕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아내가 판사업무로 바쁘다 보니 육아를 거의 송일국이 전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송일국이 어쩔 수 혹시 일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 방송에서 송일국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당시 생각하는 의자 10초 기다리기 사람 많은 곳에서 혼내지 않기 등 육아법이 주목받았던 것을 돌이켰습니다. 송일국은 사실 아내가 다 설정해준 거다 육아에 관한 건 다 와이프가 하는 거다 저는 몸으로 하는 것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들 옷을 제가 담당한다라고 비화를 밝혔습니다. 송일국은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입히세요 라고 해도 아빠들은 귀찮아서 잘 안 입힌다 저는 제가 하니까 딱 준비를 해두고 상황에 맞춰 입힌다 아이들이 예쁘게 입으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이는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송일국이 출연해 한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송일국은 프로포즈할 때 그렇게 울었다더라라는 과거 이야기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송일국은 점심때 만나 밤 12시까지 같이 있었다라며 프로포즈하면서도 감정을 주지 못해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결혼 이후 애정전선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처음으로 떨어져 살고 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탁재훈이 떨어져 지내보니까 어떠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냐라고 묻자 송일국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며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홍지민은 미쳤어 들켰다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일국은 반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다시 태어나도 나랑은 안 살고 싶다고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탁재훈은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살고 싶냐라고 타박해 현장에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떨어져 사는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현재 송일국의 아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송일국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도 안 살고 싶다라는 아내의 말은 오히려 두 사람의 본독한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런 이야기조차도 우스갯소리로 꺼내지 않겠죠. 한편 삼둥이의 근황에 대해 송일국은 지난 2022년 11월에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만세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발 사이즈는 265mm고 키는 160cm 가까이 되어 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사춘기에 대해 슬슬 속을 썩여요. 셋 중에는 대한이가 가장 반항심이 커요 라고 했습니다. 송일국은 애들이 아직 휴대폰이 없어서 무전기로 소통을 해요. 아직 셋이 친구여서 자기들끼리 잘 노니까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개성이 또렷하다는 삼둥이. 송일국은 대한이는 밀리터리 덕후에요. 대한이는 벌써 여자친구도 있어요. 민국이는 제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아빠 흰머리가 많아요라 하면 너희들이 속 썩여서 그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흰머리가 많구나 해요. 만세는 그냥 사고뭉치에요. 워낙 호기심도 많고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조만간 삼둥이의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는 송일국의 바람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